네 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요새 한글 창제 관련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진작에 다뤄볼까 했던 내용 오늘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창제에 관련해서는 한글은 세종대왕님께서 직접 만드신 겁니다. 누구한테 시켜서 만드신 것도 아니고 직접 손수 만드신 거예요. 이건 논란이 있고 자시고 할 일도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라서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굳이 증거를 들려달라고 하시면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오늘 하려는 얘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또 너무 뻔한 얘기는 제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 오늘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 현상을 또 절대적 정답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의 주류였던 사대부 유학자 유생들이 한글 훈민정음을 엄청나게 무시했고 맹렬하게 반대했다. 그들 대부분이. 라고 알고 있죠. 과연 그랬을까요. 우리가 어떤 명제를 정답이다. 라고 할 거면 증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이건 아주 기초적인 논리학 사고인데 반대를 한 사람이 있었다. 하고 그 집단 대부분이 반대를 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말은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가 인터넷 영상 보는데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가 100개인데 싫어요가 5개에요. 그러면 5명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영상을 사람들 대부분이 싫어하는 영상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맞는 겁니까. 좋아요가 100개인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당연히.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것은 정말 유치원생 수준의 논리적 사고이죠. 단순히 싫어한 사람이 있었다가 아니라 조선시대 내내 사대부 유생들 대부분의 중론이 한글 극렬 반대였다. 라는 걸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이 명제가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대체 우리는 왜 증거도 없는 명제를 늘 정답이라고 홀랑홀랑 받아들이기만 하고 살아갈까요. 한번 살펴보죠. 실제 사료를. 조선왕조실록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역사 공부를 한다고 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실록인데 지금부터 보면 아시겠지만 참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실록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었다면 어떻게 조선 사대부 유생들 대부분이 한글을 무시했다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직접. 정조실록. 정조시절 홍양호라는 분의 상소문이에요. 홍양호라는 분은 이조판서 공조판서 등을 두루 여김한 당대의 사대부 중심적 위치에 계셨던 분이자 유학자셨죠. 그럼 명백히 조선시대 유학자 유생이자 사대부이신 이분의 상소문 내용을 한번 보죠. 화호를 익혀야 하는 일을 말하겠습니다. 중략. 우리나라의 어음은 가장 화호에 가까웠는데 신라와 고려 이래에 이미 번외하는 방법이 없었기에 매양 통습하는 어려움이 걱정거리였습니다. 이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오직 우리 세종대왕께서 하늘이 낸 예지로 혼자서 신기를 운용하여 창조하신 훈민정음은 화인들에게 물어보더라도 곡진하고 미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곡진이라는 게 뭐냐면요. 매우 정성스럽고 자세하다라는 거예요. 즉 한글 훈민정음은 참으로 정성스럽고 신묘하게 잘 만들어진 대단한 문자다라는 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도 감탄하며 인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조선시대 때도 한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무릇 사방의 언어와 갖가지 구멍에 나오는 소리들을 모두 북극으로 그려낼 수 있는데 길거래의 아이들이나 아낙네들이라고 하더라도 또한 능이 통하여 알게 될 수 있는 것이니 그 괴물 성무한 공로는 전대의 성인들도 밝혀내지 못한 것을 밝혀낸 것으로써 천지의 조화와 서로 가지런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한음을 번외해 나가면 칼을 만난 오리풀리듯 하여 이로써 자음을 맞추게 되고 성률도 맞추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당시의 사대부들은 대부분 화월을 통달하게 되어 봉사하러 나가거나 영조하게 될 적에 역관의 혀를 빌리지 않고도 메아리치듯 주고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딱 봐도 이게 당대 조선의 대표적 사대부, 사대부의 중심 유학자 조선시대 분의 이야기인데 이게 어딜 봐서 한글을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얘기로 보입니까? 전혀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고정관념과는 달리 당대 중심 사대부이셨던 이분은 한글을 아주 극찬, 절찬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 지금 이 단어 보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사대부들 대부분, 대부분, 대부분. 당시에 사대부들 대부분이 한글 덕분에 이렇게 좋아졌다. 얘긴 뭐예요? 당대의 사대부들 대부분이 한글을 잘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조선 양반들 한글 안 썼다면서? 썼잖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세요. 이건 극찬 정도가 아니고 진짜 한글이 너무너무나 위대하다는 하나하나의 표현들 아닙니까? 한글 창제하신 세종대왕님은 거의 성인의 반열에 올려야 한다는 얘기죠? 즉, 조선 유생들도 한글을 역시 지금 우리처럼 극찬하는 여론이 많이 있었고, 또 많이 사용했었다는 겁니다. 대부분, 대부분. 실제로 조선 유생들이 한글을 엄청 많이 썼다는 증거는 비단 이 내용뿐만이 아닙니다. 숙종실록 1684년 짜기록, 남구만이 말하기를 식련문과는 3년마다 33명을 뽑는데, 단지 구속만 취하니 문의는 전혀 회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딴 시골에 거친 사람, 혹은 언문을 어려서부터 스톡하다가 과거에 오르게 되면, 서찰의 수응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야흐로 지금 문관이 사람의 수는 비록 많다고 하더라도, 삼사의 관직에는 사람이 없음을 근심하고 있으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새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 중 굉장히 많은 숫자가, 어려서부터 언문, 즉 한글을 배워가지고, 한자를 제대로 사용 못한다. 이런 얘기에요. 과거에 합격한 조선의 양반 사대부인데, 어려서부터 언문, 한글로 공부하는 것에만 지금 익숙해져가지고, 막상 관료로 뽑혔는데, 한자 사용 능력이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 지금, 요새 우리하고도 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말은 잘하고 한글로는 잘 쓰는데, 단어를. 한자로 쓰라고 하면 좀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시대 때 양반들한테도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 상식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그런데 실록, 실제 기록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의 얄팍한 상식을 믿어야 합니까? 아니, 조선 양반들 한글 반대하고 무시하면서 1절 안 썼다면서. 근데 이건 오히려 180도 반대로. 요즘 사대부들이 한글만 너무 많이 써서 문제다 이거. 그 얘기 아닙니까? 심지어는 과거 합격까지 한 사람들이. 이렇게 조선 유생들도 한글을 많이 썼다고 하는 기록들이 버젓이 있는데, 뭘 근거로 조선 유생들이 모조리 한글을 무시하고 배척하며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반론하실 수도 있어요. 한글 반대 상소 있었잖아? 있었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반대한 사람이 몇 명 있었다? 하고, 그 집단 대부분이 반대했다. 이 두 개가 같은 말이냐고요. 흔히 일반적 고정관념상 한글 반대 상소가 무슨 수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빗발치게 했다고 알고 있죠. 그게 정답이라고. 근데 딸랑 한 번 있었어요. 그냥 몇 명이서? 딱 한 번. 한글, 훈민정음에 대해 반대하는 상소는 조선 역사를 다 통틀어서 딱 한 번. 그리고 끝. 한 번이 무슨 빗발이에요. 세상에 한 번만 오는 빗발이 어디 있습니까? 실록 전체 통틀어서 딱 한 번. 그러니까 일단 반대 상소가 빗발쳤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반대 상소가 빗발쳤다라는 건 실록을 단 한 번만 읽어봐도 할 수가 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아니, 한 번이라도 그게 당시 유생 집단 전체의 의견이니까 어쨌든 상소가 올라간 거 아니냐. 한 번이라고 해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라고 광고하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조선 사대부들이 정말 어떤 걸 반대하고 싶어서 작정하고 나서면 상소가 한 번만 올라갈 것 같나요? 정말로? 왕에게 상소를 했는데 한 번. 그런데 거부했다. 안 받아들였다. 그래도 절대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마치 야구에서 1번, 9번 타자 돌아가면서 타순 나서는 것처럼 계속 수도 없이 상소 올려서 어떻게든 왕이 그 길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조선의 사대부 유생들이에요. 정말 그게 유생들의 공통적이고 강한 의견이었다면 그렇게 합니다. 상소 딸랑 한 번? 왕이 노. 그래 끝. 그만하자. 정말 그게 공통적이고 강한 의견이었는데 그랬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조선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다. 이숙번이라고 다들 아시죠? 태종 이방원, 측근 중 측근이었던 인물 이숙번 등 몇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여타 다른 대신들이 처벌하라는 상소를 계속 올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세종대왕님 입장에선 아버지의 최측근이었던 사람을 처벌한다는 건 여러모로 참으로 골치 아픈 일이 없겠죠. 그런데 과연 그 예민한 사안에 대해 조선의 사대부들이 어떻겠나 한 번 보시죠. 세종실록 측균현 10월 의정부에서 글을 올려 아뢰길, 이숙번 등등은 상황의 은혜를 저버리고 임금의 총명을 기망하여 싸우니 청하옥건대 강상을 바로잡게 하소서 이렇게 죄를 추궁하라고 건의했는데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대왕님께서 거부하셨죠. 한글 반대 상소는 딸랑 한 번 그리고 거부하니까 그걸로 더 이상의 추가 상소 없었어요. 그 딸랑 한 번을 가지고 온 조선 유생들이 기를 쓰고 반대한 것처럼 생각들을 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한 번 거부를 했죠. 이 거부 뒤에 조선 선비들이 어떻게 나오나 한 번 보시죠. 상황, 이방원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이슥번은 나에게 공이 있어 보존하려 하였는데 예전에 힘을 많이 썼으니 죄를 청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여한 바가 많으니까 좀 봐줘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대신들은 두 달 뒤 12월 신록의 기록 사원부에서 소를 올리니 이슥번 등이 참람한 마음과 패혁의 기색이 나타난 것은 상황께서 보신 바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저나 세종대왕님께서는 법에 처하시면 종사에 매우 다행할까 하다. 불과 두 달 전에 세종대왕님께서도 거부하고 상황이방원도 하지 말라고 한 걸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원부뿐만이 아니고 신록, 의정부에서 소를 또 올려요. 의정부에서 소를 올리기를 이슥번 등은 상황에 큰 은혜를 잇고 두 마음을 품어 법에 처하여 대의를 밝히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또 올리죠 지금. 근데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호조판서 최이등이 또 소를 올려요. 이슥번 이직등에게 죄주기를 청하되 하시옵소서 사관원도 소를 올립니다. 이슥번 등은 불충하고 무례하였으며 전하께서는 순의 거룩함을 본받아 하늘의 토벌을 밝히소서 완전 타자들 순번 돌아가면서 타석에 들어선 것처럼 계속 소를 올리면서 압박하는 모습 아닙니까 이런 양상은 이 다음해에도 또 나타납니다. 다음에 6월 12일 대간이 그를 번갈아 올려 이방간 이슥번 등등에게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세종대왕님께서 유노하지 아니하였다. 이때도 번갈아 가면서 소를 올리는데 명백히 거절을 하셨죠. 근데 여기서 포기하느냐 절대 안합니다. 이 불과 6일 뒤 실록 6월 18일자 기록 대간이 합하여 엎드려 아르기를 이슥번 등의 죄를 원컨대 전하는 다시 상왕께 청하여 법대로 다스리게 하소서 분명히 노했는데도 6일 뒤에 또 찾아와서 또 얘기하고 있죠. 노를 해도 해도 계속 찾아와서 얘기를 하니 세종대왕님께서도 고뇌에 차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큰일이 있으면 반드시 부왕의 명을 받아서 했으니 내 어찌 베고 죽이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리오 다시는 말하지 말라 드디어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는 얘기 안 할까 아니죠. 하니 대간이 또 고하기를 이 사람들의 만세에 용서하지 못할 죄는 신들이 비록 말하지 않더라도 후일에 다시 청하는 자가 없겠습니까 원컨대 법대로 다스리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설사 말 안 한다고 한들 어차피 다른 누군가가 또 와서 또 말할 거 아닙니까 그냥 지금 우리 말 들으세요 이 얘기죠 이게 보시다시피 한 번 상소해서 거절당했다고 조선 선비들이 그냥 물러서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지금 든 이 사례는 굉장히 약과예요 이것보다 더 엄청난 진짜 빗발치는 상소가 뭔지를 보여주는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한글을 반대하는 상소는 고작 한 번으로 끝 과연 조선 선비들이 한글 격렬하게 반대한 건 맞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반대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으나 그것은 결코 당대 조선 선비들의 공통적인 그리고 강한 여론은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당대 공통적 여론이 한글 결사 반대 그랬으면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건 실록 제대로 한 번만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몇 명이 올렸던 한 번의 상소 그것도 우리는 무슨 상소 올린 사람들이 목숨 걸고 절대 안 됩니다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반대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극렬 반대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역시 실제 상소문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하고는 뉘앙스가 상당히 다릅니다 한 번 보시죠 한글 반대 상소문 실록에 올라와 있는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등이 엎뒤어 보호건대 언문을 제작하신 것이 지극히 신묘하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를 운전하심이 천고에 뛰어나시오나 신등의 구구한 좁은 소견으로는 오히려 의심되는 것이 있사와 감히 간곡한 정성을 펴서 삶과 뒤에 열거 하오니 엎뒤어 성재하시옵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유일한 한글 반대 상소문의 앞부분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반대하는 이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일단 이 서론만 봐도 이게 어딜 봐서 목숨 걸고 극렬한글 반대하는 뉘앙스입니까 오히려 오히려 지금 언문 즉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일은 지극히 신묘하고 만물 창조의 지혜 천고에 뛰어나다 라고 한글을 극찬하면서 시작하고 있죠 아니 목숨 걸고 극렬 반대하는 건데 뭐 이렇게 엄청난 극찬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까 그러니까 반대 의견을 내기는 내되 한글 창제 그 의미의 필요성과 우수성 놀라운 창의성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 상소를 낸 사람들도 그리고 반대하는 이유라는 것들도 뭐 절대 무조건 안 됩니다 라는 극렬한 내용들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뭐 이런 것들 이거든요 상소문 자체가 너무 길어서 조금 요약을 한 건데 이런 내용이에요 혹시 이 한글 창제 이야기가 명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 좀 오해를 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즉 외교적 문제가 걱정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언문 스물일곱 글자만 이 상소문에선 스물일곱 글자라고 나오죠 그것만 익히고 난 후에 공부 다 했다 이렇게 쉽게 만족해 버릴까 봐 그게 걱정된다 그러니까 한자 공부도 열심히 해야 성리학을 제대로 알 수 있을 텐데 쉬운 언문 몇 글자만 익히고 만족해 버리면 어떻게 하냐 라는 주장인 거고 또 글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겪는 백성의 문제는 꼭 억울함이 발생하는 게 글 때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쉬운 글자 만든다고 억울함이 사라지겠습니까 뭐 이런 내용 그리고 왜 이렇게 서두르십니까 너무 빨리 진행시키시는 것 아니십니까 왜 이렇게 서둘러 추진하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등등의 내용들 이거든요 반대 내용이 그러니까 절대로 목숨 걸고 반드시 무조건 결사반대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서문에 나와있듯 훌륭한 면이 있는데 어떠어떠한 점이 좀 걱정된다 좀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 봐달라 이런 뉘앙스에 가까워요 사실 해당 상소문은 즉 극렬 절대 반대라기보단 반대 의견 제시 토론 정도 보세요 써있잖아요 너무 훌륭하나 의심되는 것이 있다 훌륭하다는 것은 지금 전제를 깔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반대 상소문 올린 몇몇의 사람들은 나중에 의금부에 갇히게 되는데 대부분은 불과 하루 만에 거의 다 석방이 됩니다 이 사건으로 파직된 사람은 딱 한 명 에 불과해요 그것도 그 이유가 한글에 대한 논쟁 때문이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사안입니다 그 얘기는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반대 상소자들과 세종대왕님의 의견 대립이 그렇게 엄청난 충돌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겨우 하루 만에 대부분 석방시켰다니까요 물론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죠 즉 큰 대충돌은 아니었다 라는 겁니다 이걸로 끝났어요 모든 논쟁이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숙번 등 처벌 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하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또 하고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끝났다니까요 그걸로 그리고 세종대왕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세종실록 저번에 김문이 아뢰기를 언문을 제작함에 불가할 것은 없습니다 하였는데 지금은 도리어 불가하다고 하고 중략 김문이 앞뒤의 말을 변하여 개달한 사유를 국문하여 아뢰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김문이라는 신료가 처음에는 언문 한글 제작하는 것에 나쁜 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지금 그 의견을 중두에 뒤바꿨다는 거예요 나중에 국문을 당한 건 이 상황 때문입니다 다른 반대 상소자들은 그냥 풀려나고 끝났어요 즉 국문 당한 이유가 한글을 반대했다고 당한 게 아니라 왜 말을 바꿨냐 이거였다는 거죠 근데 말을 바꿨다는 건 뭡니까 반대 상소자들 의견도 좀 강력하고 획일적인 그런 게 아니라 좀 그 좋은가 나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사람도 있어도 되는 거죠 강력한 어마무시한 반대였다고 보기에는 여타 다른 진짜 강력한 반대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볼 수 없는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이러고 끝났어요 그냥 다만 파직된 사람은 또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건 한글을 반대해서 역시 그렇게 된 거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게 유일했던 조선 사대부들의 한글 반대 상소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상소가 더 있었습니다 세조실록 1460년자 기록 예조에서 아르의 길 훈민정음은 선왕께서 손수 지으신 책이오 이러이러하니 세 책을 강하고 사서오경에 의하여 분수를 주며 하도록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따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조에서 즉 신뢰들이 조선의 사대부들이 건의를 했다 이거죠 무슨 건의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선왕께서 손수 지으신 책 중 하나인 훈민정음도 익자 이런 얘기죠 지금 훈민정음도 익자라고 신뢰들이 나서서 건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한글에 대한 긍정적인 상소죠 한글에 대한 긍정적인 상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조선 사대부들이 전부 신뢰들이 빗발치게 한글을 반대하는 모습 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연산군이 한글 금지령 내렸던 적 있지 않느냐 있었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정반대의 근거예요 연산군이 나중에 쫓겨난 왕 아닙니까 연산군의 생각에 전반적으로 당대의 조선 유생들이 동의했다면 연산군이 쫓겨났을까요 연산군이 했던 그 여러 행위들이 조선 유생들의 전반적 지지를 받았던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연산군이 한 행동이라고 그걸 조선 전체의 의견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그건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연산군이 한글 금지한 거는요 한글 자체가 이슈 대상 이었던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연산군 자신을 비방하는 글이 한글을 통해서 돌아다니니까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금지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비방 하지 말라 였던 거지 한글 자체가 타켓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이런 연산군도 한자를 한글로 번역한 것까진 금지시키지 못해요 즉 전면금지는 못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연산군이 희한한 일을 저지른 게 어디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산군으로 조선 전체의 경향성을 단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언문이라는 표현이 훈민정음 한글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크게 와전된 사실입니다 비하하는 표현이라는 것은 원래 정식이름 말고 암함리에 안 좋은 명칭을 갖다 붙여서 뒤에서 비공식적으로 쓰일 때 그걸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하죠 근데 언문은 조선조정에서 정식으로 쓰던 공식 명칭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정해지고 공식 석상에서 사용하는 것이 비하하는 표현은 될 수가 없죠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 창제의 사실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부분 보시죠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중략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 하지만은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 이라고 일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 문서에 언문이라고 훈민정음과 같이 쓰이고 있죠 아니 공식적으로 쓰이는 말이 무슨 비하적 표현이에요 처음부터 공식 석상에서 그렇게 써온 건데 이 언문이 한글을 비하하는 표현이란 얘기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세종대왕님 께서도 언문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한글을 지칭하면서 조선왕조 신록 말씀 내가 나이 늙어서 국가의 선물을 세자에게 오로지 맡겼으니 비록 세미한 일일지라도 참회하여 결정함이 마땅하거늘 하물며 언문이 겠느냐 보시다시피 세종대왕님께서도 언문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아니 세종대왕님께서 직접 언문이라고 하시는데 언문이 어떻게 비하적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까 신록을 단 한 번만 읽어봐도 언문이 한글의 비하적 표현이었다라는 명제는 뭐하이고 이상하잖아 말이 안 되잖아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립국어원이 질문과 답변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 내용이 아니 언문이 한글을 폄하하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세종대왕님께서도 직접 언문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게 어떻게 비하적 표현이 될 수 있느냐 이에 대한 국립국어원 답변은 이거였어요 답변 말씀하신 대로 언문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한자자의 한글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문자로서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서 15세기 당시 훈민정음의 다른 이름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렇듯 언문의 뜻은 견해에 따라 다르게 보고 있으므로 무엇이 옳고 그런지 단언하여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문이 비하적 표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게 답변입니다 확실한 건 언문은 조선조정 즉 조선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한 표현이자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세종대왕님께서도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무슨 양반들이 비하하기 위해서 갖다 붙인 명칭이다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죠 그야말로 실록도 한 번 안 읽어본 얘기입니다 다만 언문이 한자가 이래요 이 언자가 관건인데 이걸 사전에서 보면 상말언 사나우란 언문언 속담원 이런 뜻이 있다고 나와요 상말 속담 등등 뜻이 있다는 거죠 상말이라고 나오는 것 이게 흔히 상스러운 말이다 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언문은 상스러운 말이라는 폄하의 뜻이다 라고 쉽게 퉁을 쳐 버리는 거죠 근데 이 상말이라는 단어를 또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국어사전 상말 상 말 점잖지 못하고 상스러운 말 이렇게 보면 상스러운 말 그러네 이렇게 느껴지지만 이 말이 그 앞에 그 상자 플러스 말 이라는 거잖아요 상말 이 상자가 떳떳할 상 항상 상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상말할 때 이 상자가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나쁜 단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거 일상생활 우리 모두가 늘 하는 생활 일상생활 그거 할 때 쓰는 상자거든요 상자가 그렇게 사전에 나와 있는 거고요 즉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왕이 직접 만든 말을 공식적으로 부른 표현인데 공식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중에서 안 좋은 뜻도 있지만 그 안 좋은 뜻을 반영해서 아 우리 전하께서 상스러운 말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뜻으로 공식 표현을 정했을까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뜻으로 언문이라고 공식 표현했는지는 상식선에서 좀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상생활 일상생활 할 때 이 상자 사전 그러니까 한자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과는 좀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즉 언문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상에서 쓰는 말을 표기할 수 있는 글자다 라는 뜻으로 사용된 표현 이라고 보아야 당연히 합리적인 거죠 언문은 일상적인 말을 표기할 수 있는 글자다 라는 뜻 비하적 표현이 아니고 쌍스러운 말 그런 뜻으로 공식적으로 썼다는 게 앞뒤 가십니까 뭐 그렇게 끝까지 주장을 하시려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냉정하게 어느 쪽이 합리적일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더 또 계실 거예요 아니 조선 양반들이 한글을 암클이라고 부르면서 비하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건 뭐냐 이에 대해서도 국립국어원에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글을 주로 부녀자들이 사용했다고 해서 암클이라고 불렀다거나 아직 한자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나 쓰는 글이라고 해서 아헷글 이라고 불렀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암클이나 아헷글 같은 명칭이 역사기록에 분명히 남아있지 않아 실제로 쓰였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다 뭐 대중들이 사용한 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여하튼 이 암클이란 표현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난 말인지 매우 불분명하다는 얘기죠 즉 암클은 그 정체를 알기 어려운 괴단어라는 겁니다 뭐 존재하는 말이니까 쓰였을 수는 있겠죠 다만 그게 정말 사대부 대다수가 쓴 말이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암클이란 말이 존재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극소수만 쓴 말인지 대다수가 사용한 말인지 그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거죠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한 논략 아닙니까 이 명제를 푸는데 근데 앞서 소개해드린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사대부들 본인도 한글을 아주 많이 사용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잖아요 아니 본인들이 많이 쓰는데 그걸 욕하고 비하한다는 건 누워서 침뱉이겠죠 암클이란 말을 썼던 사람이 있었을 수 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용한 사람이 다수였다는 걸 증명해야죠 다수가 썼다는 말이었다는 게 증빙이 전혀 안되는데 아니 인터넷 영상에 싫어요가 한 개라도 찍히면 무조건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는 영상이 되는 겁니까 좋아요 천 개만 개 있어도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죠 오히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정반대로 이처럼 조선의 사대부도 한글을 극찬했다 엄청 많이 사용했다 라는 기록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조선 사대부 유생들 대부분이 한글을 언문 암클 등으로 비하하며 사용하지 않고 무시하고 배척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답은 커녕 근거 없는 한낱 판타지 소설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죠 이런 근거 없는 판타지 소설이 대체 왜 만들어졌고 무엇 때문에 오랫동안 그것만을 우린 절대적 정답으로 믿고 살아오게 되었느냐 이거죠 일단 왜 만들었을까요 굳이 이런 쓸데없는 소설을 시중에 시판되는 소설은 재밌기라도 하지 이건 뭐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야말로 밑도 끝도 없는 허황된 얘기 아닙니까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깊이 있는 탐구 부족 즉 퉁치기 학습 습관 이걸 떠올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 쓸 가능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글이 창제되었는데 어? 근데 누가 반대 상소 올렸네 그 상소의 내용과 앞뒤 정황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아 상소 올라왔으니까 반대가 많았나 보다 대충 퉁치기로 추정 이게 정답이다 확정 야야 확정됐으니까 정답으로 그냥 알려 널리 퍼트려 그리고 일단 정답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습관 때문에 이 한 번의 퉁치기가 그냥 하염없이 절대 정답으로 유지 이 프로세스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우선 먼저 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과정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엔 이럴 수 있다고 치죠 처음 딱 접했을 때는 뭐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너무나 쉽게 허구성을 발견할 수 있는 사안 이잖아요 발견하는 게 뭐 어려워야 이게 오랜 세월 유지되어 온 것이 이해가 가는 건데 보시다시피 조선 유생들이 한글을 안 썼다는 명제는 실록 한 번만 읽어봐도 이상하다는 게 너무나 쉽게 딱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즉 되도 않는 판타지라는 걸 발견하는 것이 진짜 무슨 역사를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초초초 초보라도 실록 한 번만 읽어봤다면 그냥 허구성을 식은 죽 먹듯 발견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조선 역사를 공부하면서 실록도 한 번 안 읽어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초초초초심자도 다 처음에 읽어보는 게 실록인데 이걸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모를 수가 있었지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였다고 쳐도 이렇게 오랫동안 발견 안 되고 마냥 하염없이 널리 강하게 확정 전파되어 왔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실록 전체를 다 읽기는 뭐 어렵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한글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한글 부분만이라도 약간만 발췌해서 읽어봐도 그냥 나오는 건데 너무 발견하기 쉬운 상황이라서 이 소설이 정답으로 확정되고 강하게 사람들 마음에 뿌리박히는 과정에서 뭔가의 의도가 있었나 라는 추측도 만들 수가 없어요 사실 한글은 너무나 훌륭해서 정말 세계 최고 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죠 근데 이 뛰어난 한글을 만든 나라가 어딥니까 조선이죠 그러면 한글이 너무나 훌륭하니 당연히 한글을 만들어낸 조선이라는 나라도 굉장히 큰 훌륭한 면이 있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조선의 훌륭함을 부정하고 싶은 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한글의 훌륭함을 부정하는 건 불가능하죠 너무나 훌륭하니까 그럼 한글을 만든 조선의 훌륭함을 부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조선은 사실 한글을 무시하고 배척하기만 했던 나라야 주류 기득권 유학자 사대부들은 한글을 받아들이기는 커녕 오히려 조롱하고 폄하하기만 했어 사대주의에 찌들어서 이렇게 좋은 한글도 받아들이지 못한 한심한 꼰대들이었던 거야 라는 거짓 소설을 하나 만들면 한글의 우수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한글을 만들어낸 조선은 아주 안 좋은 나라로 한글과 조선을 완벽히 분리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누가 좋아지겠습니까 조선을 망하기한 이들이 아주 좋아할 그들의 구미에 딱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유생 유학자들이 한글을 조롱하고 배척했다 말이 안된 얘기죠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님이 누구 못지않은 깊이 있는 유학자셨잖아요 즉 그 얘기는 뭡니까 한글은 유학자가 만든 겁니다 유학자가 한글을 배척한 게 아니고 유학자가 한글을 만드신 거라고요 즉 한글은 유학의 결과물입니다 유학의 가장 중요한 사상 중 하나 애민정신 거기서 한글이 나온 거예요 무슨 유학자들이 한글을 무시합니까 즉 유학이 없었으면 한글도 없었어요 세종대왕님께서 유학자시라고요 유학정신으로 만드신 게 한글이에요 왜 알지도 못하면서 유학을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합니까 왜 유학을 무조건 남의 것이라고 또 생각해요 지금 물리학 생물학 의학 법학 다른 나라에서 처음엔 좀 배워서 시작했지만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아는 물리학 생물학 의학 법학이 남의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유학도 소중한 우리의 문화예요 무슨 절대적 상명하복 권위주의 문화가 유교문화다 웃긴 얘기죠 아까 조선 선비들이 진짜 작정한 사항에 대해 상소 올리는 것 그건 약과예요 근데 그게 어딜 봐서 절대적 상명하복입니까 왕이 다시는 하지 말라고 해도 또 하잖아요 얘기 왕이 너무나 듣기 불편해하는 얘기 하고 또 하잖아요 그게 어딜 봐서 상명하복입니까 어딜 봐서 권위주의예요 유교경전에 어디에 윗사람이 말하면 무조건 따르기만 해라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조선에서 제대로 유학을 공부한 선비들은 왕이 잘못된 길로 가면 절대 굴하지 말고 오른길로 가도록 목숨 걸고 계속 얘기해라 계속 이런 정신을 가졌던 분입니다 아까 예로 든 그 반복 상소 사례 그건 약한 겁니다 빙산의 일각이에요 지금 우리가 직장 상사한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런데 당대 유학을 공부한 선비들은 목숨 걸고 얘기하지 말라는데도 계속 한다고요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덜 권위적인 측면도 있는 거죠 누가 누굴 권위적이라고 비난합니까 그럼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의 권위주의적인 수직적 문화는 어디서 온 거냐 20세기 들어와서 생긴 겁니다 즉 조선이 망하고 나서 생긴 거예요 조선 선비들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나라에서 제일 높은 왕이라고 해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수도 없이 들이받았던 게 조선 선비들이에요 권위주의 문화를 왜 조선 유학자들을 탓합니까 오히려 그분들의 가르침대로 못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죠 왜 애꿎은 조상 선조들을 뭐라고 합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래서 역사를 껍데기로만 배우는 건 득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한글은 조선이 만든 것이죠 그 얘기는 조선이라는 나라였기 때문에 한글이 태어날 수 있었다 라는 얘기예요 조선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었기 때문에 세종대왕님 같은 훌륭하신 분이 왕으로서 나라를 이끄실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한글도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조선하고 한글을 분리해서 받아들이죠 조선 주류층 사대부들이 한글을 무시하고 배척했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소설을 절대 정답이라고 신봉하고 믿으면서 그 분리사고가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조선을 망하게 한 이들은 심리적으로 더 편안해지게 되는 거죠 조선은 한글도 제대로 활용 못한 사대주의 꼰대의 나라가 되는 거니까 망해도 싼 나라였다 라는 결론을 그들이 도출하는데 더 큰 힘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 전개를 깊이 있는 공부를 못해서 그냥 어영부영 허용해버리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안 답답하세요 아까 이야기 못했던 부분 한글 반대 상서를 올렸다가 한 명이 국문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파직을 당하죠 국문은 말을 바꿨다는 이유였고 파직당한 또 다른 사람은 왜 당했냐 정작 반대 상소의 리더격이었던 최말리는 파직을 안 당했어요 그냥 딱 하루 의금부에 있다가 바로 석방됐습니다 그런데 파직당한 사람은 왜 당했냐 이게 중요한데요 바로 한글 창제의 진짜 의미가 이 지점에 숨어 있습니다 세종대왕님께서도 이 상소문 후 반대 상소문 벌어진 토론 과정에서 상당히 격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격노하신 것은 반대 의견이 있다 그것 자체 때문에 격노하신 게 아니에요 세종대왕님께서는 반대 토론에도 늘 열려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이야기 때문에 격노하시게 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삼강행시를 반포한 후에 충신효자 몰이가 나옴을 볼 수 없는 것은 사람이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 자질여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꼭 언문으로 번역한 후에야 사람이 모두 본받을 것입니까 라고 하였는데 이따위 말이 어찌 선비의 이치를 아는 말이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 지점 때문에 격노하신 거예요 한글 반대 그 자체 때문에 격노하신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세종대왕님께서 쉬운 글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좋은 예법 우수사례 등을 전파하셔서 유학에서 궁극적으로 꿈꾸는 만 백성이 모두 군자가 되는 세상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한글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지향이 한글의 주요 창제 목적 중에 하나 하셨는데 이런 의견을 내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죠 사람의 자질여화에 달려있는 것이다 어찌 언문으로 번역한 후에야 본받을 것입니까 보시면 그 충신효자가 나오는 거는 그 사람의 자질 달려있는 문제다 즉 그게 가르친다고 되는 일이겠는가 이 의견에 지금 격노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육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잖아요 아니 뭐 사람이 다 타고나는 거지 가르친다고 되겠어 라는 사고 방식에 격노하신 거죠 유학의 근본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니까 제자백화 다 들어보셨죠 유가 법과 도가 등등 법과는 뭡니까 법으로 다스리자 반면 유가 유학은 법도 필요하지만 법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라는 거죠 왜 한계가 있지 지금 우리나라가 법이 없습니까 있죠 있는데 나쁜 사람들 사기치는 이들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근데 좋은 세상이라는 건 나쁜 사람이 안 나타나는 게 좋은 세상이잖아요 아무리 처벌을 강하게 해도 나쁜 사람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법망을 교묘하게 뚫는 안 걸리는 두뇌만 엄청나게 발달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유학의 철학은 법만 가지고 다스리는 건 궁극적으로 한계가 있다 교육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품성을 바르게 해나가야만 진정 좋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것이 유학에서 말하는 인류 구원의 길이죠 모든 사람의 품성이 다 정의롭고 다 착하고 모두가 다 자신의 이기심으로 남에게 부당한 고통을 주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는 세상이라면 그게 유토피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교의 정신은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그리고 그걸 실제 이 지상에서 구현하려고 했던 나라 그리고 왕이 조선 그리고 세종대왕님이셨고 그러니까 타고난 자질로 다 결정된다는 식의 이런 이야기는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가 할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실제로 반대 상서를 올린 신뢰들 대부분이 딱 하루 만에 석방되었지만 유일하게 이 자질 문제를 거론했던 신뢰만이 파직을 당해요 그리고 이 이후로는 두 번 다시 조선에서 한글에 대한 반대 상소는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세종대왕님의 그러한 이상에 조선의 유생들도 공감을 했던 거죠 상당 부분 극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착한 세상 모든 사람이 정의로운 세상 모든 사람이 서로를 위해주는 세상 즉 모든 이가 군자가 되는 세상 가능하다 쉬운 글자를 만들어서 모두에게 교육을 온전히 펼치기만 한다면 점수 올리기 교육 같은 것이 아니라 올바른 품성을 만드는 교육을 제대로만 한다면 그걸 믿었던 학문이 유학이고 그 유학을 믿었던 나라가 조선이고 또 그걸 믿으셨던 분이 세종대왕님이시고 그걸 믿었기에 한글이 나온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한글로 그 한글을 만든 조선을 욕하고 그 한글을 만든 유교 유학을 욕하고 있어요 근거도 없는 조선 유학자들이 한글을 매도했다고 하는 소설만 철석같이 믿으면서 진짜 매도당한 건 조선의 유학자들이죠 그들은 한글을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희한한 아이러니이죠 한글을 탄생시킨 산파 역할을 한 나라 조선과 그것을 가능케 한 학문인 유학, 유학자들이 되려 한글을 반대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비난을 당하고 있으니 물론 조선의 이 꿈은 실패로 끝났죠 조선이 무능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 20세기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조선의 이 꿈마저 부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도 이 꿈이 우리한테 한글이란 소중한 유산을 남겨줬잖아요 한글 없는 세상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한글은 말하자면 못다 이룬 꿈의 한 조각이죠 비록 그땐 이루지 못했지만 이 꿈이 우리에게 남겨준 소중한 유산 이 한글을 통해서 왜 그땐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우린 이 꿈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만 있는지 이 꿈을 다시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다시 걸어 나갈 수 있겠죠 깨져버린 꿈의 조각들을 다시 맞춰나가는 것이 꿈을 이뤄나가는 진짜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한글 이슈도 좀 있었고 해서 영상 한번 만들어 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고구려 탄생의 비밀 이야기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